형제들이여,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잘 들어라. 이제 우리 종족,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이라고 지금 그대 곁에 서 있는 동료들과 저 아래 타락한 형제입니다. 한때 우리 동족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은하계의 보호자였으나 오만과 분열에 빠져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했다. 통합을 가져다 주었어야 할 칼나는 결국 우리의 분열을 야기했다. 칼나의 힘은 거짓이었다. 오늘 우린 그 거짓의 종말을 구해야 한다.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오만 역시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린 우리 동족이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. 우리는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믿음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. 우리 프로토스는 위대하고 강대한 신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. 다가올 전투에서 서로를 믿어라. 하나 되어 공격하. 우리의 마지막 항우자는 눈부시게 타오를 것이네. 전략 우주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리라. 우리는 우리의 마련을 주로 우리의 은혜에 가져롭게 해 놓을 수 있다. 감사합니다.